교리나리 어떻게 된 겁니까?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요 당신한테 물을 것이 있어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 나한테 정말 내가 한 짓이 아니냐 그걸 묻는 겁니까? 그렇소 사실대로 말해주시오 아닙니다 백번을 다시 물어도 난 죄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제 그 시간에 어디에 나가있었소 말하시오 당신을 믿으려면 그 답을 들어야 하오 그건 화해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? 미안합니다 하지만 어제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는 말할 수 없어요 화해 하지만 난 맹세코 아닙니다 그건 진실이에요 무슨 이유에서든 어떤 목적이 있든 난 죄 없는 사람까지 다치게나 하지 않아요 그럴 정도로 바닥은 아니라고요 왜 내 가마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어제 일을 밝혀내고 싶은 건 바로 나란 말입니다 어제 일을 밝혀내고 싶은 건 바로 나란 말입니다 어제 일을 밝혀내고 싶은 건 바로 나란 말입니다